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다 오피드였어요. 저희 알바했어요. 너무 추워. 오늘은 제주트레일. 제주트레일. 이중씨가 길을 잘 몰라. 저 대회때만 길 잘 찾아요. 제주트레일 닦았습니다. 제주트레일. 각자만의 방법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호통 조심. 오늘 비가 와서 바닥상 배가 별로 안졌네요. 날씨가 안추워서 다행이다. 진흙이 너무 많아. 도쿠널마티끼리 끝나고 풀어간다. 여기 옆으로 가면 돌다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가 많이 안찾네요. 배는 이걸 넘어야 돼요. 실제로. 거기서 부끄러워. 네. 소리 한 번 안지거나 알겠습니까? 물엉덩이. 대회때도 비가 오면 이렇게 물엉덩이가 찰 거예요. 지금 꽤 깊어요. 굴다리 지나서 잔잔어필이 나와요. 제주트레일도 분홍색인데 비슷한 미본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아니고 후축직진. 잔잔어필이긴 하고 뛰기 좋은 인도길이라 잘 볼 수 있을거에요. 부채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회전하는 길이 나와요. 여기 대록산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대록산 주차장인데 여기에 CP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단일도 이렇게 안개가 많을 수가 있나요? 전주일에서 안개랑 귀농쿠스라고 봐야죠. 아 그건 함께하는거라고 생각해야되네요. 맞아요. 전주일에서 안개랑 귀농쿠스라고 봐야죠. 자 이제 시작했다. 대록산 정상으로 가야됩니다. 정상 가는 길은 붉은 화산선 길로 어필이랑 평지. 여기 대록산에 도착할때는 아무래도 밑에 길을 다녀온 길이라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거에요. 그래서 작은 어필이라도 얼마 안남았다. 이건 대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여기서 정상 가는 길. 오르막길로 가면 됩니다. 오르막길 싫다고 안가시면 안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회 아니면 비올때 오름을 언제 뛰어보겠어요. 그럼요. 좋아좋아. 우중오빠 여기 다 뛰실거죠 여기까지? 그럼요. 완전 오름 아니면 다 뛰어야지. 역시 강해. 강해 훌륭해. 역시. 여기 뒤가 원래 대록산인데요. 큰사람 눈에만. 아 제가요? 어디로 가야돼요? 오른쪽 아닌가? 자. 여기 둘레길이 10km고 정상이. 여기 직진입니다. 어? 직진인데요. 직진이요? 네. 여기 길로는. 바닥은 조심하세요. 동네이들 많아요.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자갈돌들이 많아서 발목에 조심해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도 빗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오르막 열심히 내려왔으니까. 내리막 재밌게 내려갑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갔다 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알바했어요. 여기 대록산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싸 하고 따라가면 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쁘지만 대회 때는 이 뷰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다들 즐기면서 오세요 아 근데 그 높음에 올라간데 거기가 경사가 꽤 심한 코스인데 우와 여기 멋지다 여기 확실히 풍력발전기에 있어서 바람이 와 많이 보긴 하네 슈워 슬픈 이 길이 아니었고 저 옆에 탈 수 있을 것이지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따라비입니다 풍차도 있습니다 제주 트레일러네 8월 36km 저기 옆으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비 오른 저기가 엄청 가파르고 진짜 너무 힘든 구간이죠 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린 해내야 한다 그럼 그럼 어차피 가야 하는 거 뛰어서 가면 더 빠르다 화이팅 여기에 보통 사진작가님들이 계셔서 좀 달릴 때 밝게 웃으시면 인생샷 찍을 수 있습니다 지뢰 조심 지뢰 지뢰 지뢰발 지뢰 지뢰 발목을 잡는 이 물웅덩이들 아 차가워 와 진짜 멋지다 나무뿌리 조심 오르막길 시작입니다 계란 없는 가파른 길이에요 너무 가파라 아 여기 오빠 무덤인길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셨잖아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셨 아 그래요? 본 적 한 번도 없어 저기 안봉이면 저 곳이 바로 따라비 정상입니다 가자 가자 여기 오르막길 열심히 일쌍 일쌍 군부자 아 아 아 내일이 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저 고맙고 1, 2, 3, 4, 3, 4, 3, 4, 4, 3, 4, 3, 4, 5, 6, 7, 8, 9, 10 여기 세 갈래 길이거든요. 하나, 둘, 셋. 여기 왼쪽으로 가야 돼요. 벤치 있는 데서 왼쪽. 사람들이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알바 많이 하거든요. 여기 위에 벤치 잘 기억하세요. 벤치. 여기 분화구가 엄청 멋지고 엄청 커요. 저기 옆 라인을 저희가 다 띕니다. 진짜 멋지겠죠.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다 오피리였어요. 36km 정도로 여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오르막길에 사진작관님 계세요. 그래서 힘든데 힘든 척을 못해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대회땐 어떻게 하죠? 아,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부네. 여기 뒷길을 올라가야 돼요. 나무 데크길도 있습니다. 뒤에 일쇄 튀어나가는 거 조심하세요. 아, 진짜 미끄럽다. 와, 진짜 미끄러워요. 응, 그냥 딱딱해. 일이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에? 여행에. 네? 알바 알바 머리 머리 다 알바 또 알바 했어요 저기 옆에 어딘가가 저 있었습니다 나무나무 그래서 다 왔어요 지도를 따라갑시다 감량경이요 이게 요즘 왜 핫해요? 비비 노래 일만 하시는구나 이 노래 낸 다음에 밤량경이 풍절 너는 바라는게 너무나 많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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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비 맞으면 이거 먹는다 몰라 또 알바야 다들 그냥 될 땐 알아서 잘 뛰자 오늘은 답사가 아니었던걸로 오늘 그냥 훈련이었던걸로 아니 근데 대회 때 여기가 진짜 길인데 우리 또 알바했어 이러고 길 찾아다니는거 아니야? 아니 우리 바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잠깐만 저 계곡 너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길을 찾고 있는 사람 빰빰빰 어딜가야 할까 빰빰빰 길을 찾아봅 길을 찾아봅 다들 말하는게 달라 각자 말해 여기가 나가는 길이 여기가 나가는 길이 길을 찾아봅 오늘 간 코스는 여기는 코스가 아니다 설명했던걸로 우리처럼 알바 안하면 돼요 이제 곧 여기가 벚꽃로드로 쭉 이어집니다 밥 먹으러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회 있을때마다 이렇게 앞 답사에 가는거 저희는 달리기만 하잖아요 성공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다.